한자엘의 1800플러스 제28강 흰 백입니다. 가을에는 벽아 누렇게 익어가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리는데요. 누런 가을 하얀 겨울일까요? 아니요. 하얀 가을 까만 겨울입니다. 수업에 들어올 때 교재는 필수입니다. 한자능력시험 3급 살짝 대비 2023년 베스트셀러 후보 1순위 그러나 지금은 살짝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한자엘의 1800플러스 반갑습니다. 조선생입니다. 휴가철이네요. 8월 2일. 시원한 계곡에 와서 제가 고기 안주에다가 술 마시는 거. 완전 천국이 따로 없거든요. 바다는 뜨겁잖아. 그런 걸 해본 지가 좀 오래돼서 올해는 어떻게든 꼭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 백자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희다, 박다, 분명하다, 아뢰다, 비다 그리고요. 가을은 본래 누런색이 아니라 흰색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자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그걸 잘 알죠. 무슨 글자가 보이십니까? 아래는 날일자고 위는 뚫을 곤이죠. 보세요. 세로선, 동그라미, 가로선 세로선, 동그라미, 가로선 고유부호 세수로 만들어진 글자란 말이에요. 엄지손가락, 머리, 도토리가 아니라 글자를 그림으로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뚫을 곤은 찢다, 가르다고 날일자는 해죠. 그러면 이 글자는 무슨 뜻일까요? 찢어졌어. 뭐가? 해가. 해가 찢어졌어? 그게 뭔 소리야? 해는요. 빙글빙글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상의 선을 그리면 해가 뜨거나 질 때 또는 가장 높이 떠올랐을 때 가장 아래에 있을 때 쪼개집니다. 이때는요. 반은 아래에 있고 반은 위에 있죠. 한낮에는 반은 떠오르고 반은 내려갑니다. 글자로 보세요. 뚫을 곤이 어디에 있냐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낮이 되는 거죠. 우선요. 한낮은 볕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다음에 또 글자 그대로 찢었어. 누가 찢었어? 해가 찢었어. 볕이 강해서 뭔가를 찢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볕이 강하면 열기가 이렇게 깊게 배서 물기가 마릅니다. 그래서 땅이 쩍쩍 갈라지죠. 찢어지죠. 그래서 이 글자는 가뭄이 들다, 쩍쩍 갈라지다, 부서지다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볕이 강하면 습기가 싹 마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름에 가린 백두단 천지가 드러나는 경우죠. 그래서 마르다, 구름이 걸치다, 수증기가 피어 고르다, 날이 개다, 막다, 드러나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세요.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가지고 요즘 같은 때죠. 물의 순환활동이 활발하죠. 그래서 비도 많이 내리고 습도가 높아가지고 후텁지근하죠. 그런데 가을에 되면 비가 그치고 이렇게 날이 갭니다. 그리고 논밭에는 곡물이 익으라고 이렇게 물을 대지 않기 때문에 쩍쩍 갈라지죠. 땅이. 그러면 다 자란 열매는 이 바싹 마르기 때문에 열매 껍질이 이거를 터뜨리고 쩍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 열매 껍질을 찢었다는 거죠. 질길락자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걸린 모양인데 그래서 이 흰 백자는 가을을 상징하는 색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자원리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고 계절은 수학의 계절 가을인데 색은 흰색이다. 그리고 겨울은 북쪽이고 죽어서 묻히는 땅 속이니까 어두운 검정색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자 다음은요. 고하다, 하수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일자가 있기 때문이겠죠. 한자가 매우 함축적이라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건데 날일자는 해고 해는 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원이 생략됐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흰 백자라는 것은 가려져 있던 게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모양이죠. 어둑어둑 했다가 밝아지는 것 흐릿하다가 밝아지는 것 그런 모양이죠. 말했어. 왜? 뭔가를 밝혀달라고. 누구한테? 날일자가 있으니까 왕한테 말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또는 누가 속을 감추고 왕을 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을 좀 밝혀달라고 하수연하거나 또는 어떤 놈이 왕을 죽이려고 해요. 하고는 고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입구자를 넣은 게 부르지질 박이라는 글자입니다. 흰 백자는 땅이 쩍쩍 갈라진 부서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땅바닥이 부서지든 내려치면서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되겠죠. 자 사진을 다시 보면은 희다 박다 밝아지다 분명하다 명백하다 진솔하다 알겠죠. 아래다 탄핵하다 이것도 됐고요. 자 비다는 그럼 뭘까요? 제가 하늘은 텅 비어있는 거라고 했죠. 구름 한 점 없이 막다 텅 비었다 그 말이 되는 거고 텅 비어있으면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뭐 부지럽다 쓸데없다 이런 뜻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흑백 명백 고백하다 독백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뭔 사실을 알릴 때 주인 백 하고 이 글자를 쓰는 거죠. 상거반자 맞백자 보겠습니다. 나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 자 흰백이라는 글자는 열매가 이렇게 잘 익어가지고 껍질을 터뜨린 모양이죠. 열매는 뭘 상징합니까? 결과를 상징하죠. 성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실한 열매를 거둔 사람이죠. 달리 말하면은 빼어난 성과를 낸 사람이라는 거죠. 또 흰백이라는 글자는 흐릿하다가 밝아진 거죠.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둔 성과는 뭔가 이렇게 불분명했던 거를 밝혀낸 인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언제? 최초로. 그래서 마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히는 경우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이 그한테 그거를 배우려고 몰려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학파를 이룬 창시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 마지라는 것은 순서당 첫 번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조, 우두머리, 전문가 이런 뜻이고 화백, 백작, 백부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암기법을 말씀드리자면은 마지니까 이렇게 넘버원 엄지척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글자하고 엄지척 좀 비슷하죠. 자 상급한자 핏박알박자입니다. 쉬엄쉬엄 갈 착이죠. 나 가 어디로 왜 밝히려가. 자 나릴자는 왕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왕한테 지금 일러바친 거야. 전하 김장군이 쿠테타를 일으킨다는 첩부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열받겠죠. 그래서 헌병대를 시켜가지고 그 사실을 밝히려 간다는 말이죠. 헌병들은요. 수사망을 좁히면서 쿠테타 세력들을 몰아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심정은 어떨까요? 미쳐버리겠죠. 막 속이 바싹 타들어가고 그러니까 흰백자 하얗게 겁이 질려가지고는 허둥대겠죠. 헉! 저등사자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점점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박축구를 질식축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다그치다. 닥치다. 몰리다. 다가오다. 궁지로 몰다. 허둥거리다. 핍박. 압박. 급박. 육박. 구박. 협박하다. 할 때 쓰는 글자죠. 다음은 물숫자가 들어간 머무를 밭, 배될 밭입니다. 1박, 2일 할 때 쓰는 글자죠. 이 글자는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머무르다, 묶다, 여관저인숙, 배를대다, 담백하다, 잔물결, 물의 모양, 뒤섞이다. 이런 여러가지 뜻이 있죠. 1박, 외박, 숙박, 민박, 정박하다, 담박하다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첫번째요. 물숫자니까 강한 볕에 습기가 마르는, 그러니까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모양이겠죠. 그리고 또 흰백이라는 것은 뜨거운 한낮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끓는 모양도 되겠죠.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잖아요. 두번째, 흰백은 막다, 박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떤 물이죠? 속이 훤히 비치는 맑은 물이겠죠. 그래서 담박하다, 싱겁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왜? 앞에서 이 글자는 국이 끄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한 국물이 아니고 속이 비친다 그런 말이죠. 담박하다는 것은 맛이나 빛이 산뜻함 이런 뜻이죠. 세번째요. 흰백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진 모양이죠. 물이 그렇게 부서졌다는 겁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물이 해안질백이 부딪힐 때 산산이 부서지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날은 배가 운항을 못하겠죠. 그래서 배될 박이에요. 정박하다. 자, 엄밀히 배를 대다가 들으면 무슨 글자가 있어야 될까요? 배주자가 있어야 되겠죠. 통생약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숙박, 민박 이런 거는 뭐냐? 그거는 흰백자 때문에 생긴 뜻이겠죠. 흰백은 날이 계속 이렇게 맑아지는 거죠. 자, 막 강한 바람이 붑니다. 막 비가 내려요. 폭풍가 치는 거야. 그러면 배를 띄울 수가 없죠. 그럼 뱃사람이라든지 또는 이 배를 타고 물을 건너려는 사람들은 날이 개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어디서? 해안가 숙박업소에서. 그래서 타지에서 잠을 자다. 여관, 묵다. 이런 뜻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좀 복잡하니까 물숫자. 그러니까 물가에서 흰백자. 그러니까 날이 개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이 그림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관방에서, 민박집에서 하루 자고 있다. 자, 머무르다 묵다. 여관, 여인숙은 됐습니다. 그리고 배를 대다 됐죠. 담백하다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잔물결이냐? 이렇게 파도가 일렁이는데. 맑은 물이니까 그러겠죠. 부위물이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물이다. 그런 말이고. 자, 물의 모양은 뭐냐면 물이 이렇게 거칠게 흐르면서 물보러가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뒤섞이다는 뭘까요? 제가 전에 하나의 글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처럼 서로 상반된 의미도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잔잔하던데 여기는 또 뒤섞이다. 바로 이런 글자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한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나한테는 요구하지 마시고. 자, 비단백자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1급이에요. 그런데 이게 들어간 상급은 또 둘이 있습니다. 자, 1급을 알아야 상급을 알 수 있다? 한자 급수는 사용 빈도에 따라서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런 말이죠. 자, 또 하나. 이 글자는 갓골문 금문이 있네요. 그러면 최소한 3,500년 전 그 이전부터 비단옷을 지어있고 살았다. 그걸 증명이 되는 거죠. 무슨 막 고대에는 빤스만 걸치고 막 돌돋귀를 들고 사냥하는. 그럼 미개의 사회입니까? 아니었겠죠. 고대의 사회는 현생 인류보다 못났다. 그런 오만 방자한 생각은 당장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몇몇 천재들에 의해서 가마가 자동차로, 소가 트랙터로 바뀐 것 뿐이죠. 자, 이 비단백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는요. 해가 중천에 떠있는 모양이죠. 맑은 날이야. 그때 수건건자, 천을 말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래감이나 천을 널어 말리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흰백은 흐릿하다가 밝아지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붉은 꽃, 흰 꽃, 녹색 잎 등등등. 형형색색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천은 어떻습니까? 칼나겠네요. 자, 그리고 흰백이라는 것은 습기가 마르는 거고 한낮이니까 뜨거운 거죠. 그래서 뜨거운 불로 물을 끓일 때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모습도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이천은요. 끓는 물에 담가서 물을 들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자연에서 얻은 천연 염료를 끓여서 그 안에다가 이 천을 넣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자라는 게 좀 이천은 함축적인데 이 비단백이라는 글자는 염료를 채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흰백자, 수근권자, 흰천, 그러니까 이 명주를 끓는 물에 담가서 물을 들인 다음에 볕에 말리는 그 전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이에요. IQ 500이죠. 자, 다음에 이 흰백이라는 글자는 쩍쩍 갈라진 모양이죠. 그리고 수근권은 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쩍쩍 갈라진 것처럼 지은 누비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솜이 있습니다. 이 누비옷이 뭐냐면은 솜을 넣고 이렇게 박음질을 하는 옷인데 솜이 뭉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무목을 붙인 게 목화면이라는 글자입니다. 페백할 때 쓰는 글자죠. 상금환자 비단백자 뭐였습니다? 쇄금자죠. 쇳덩어리하고 비단옷 무슨 말일까요? 바로 비단옷에 금사로 술을 놓았다는 말이죠. 뭐라고? 금을 이렇게 가늘게 뽑아가지고 그걸로 술을 놨다고? 왕이 입을 옷을 보면은 있잖아요. 금사 비단은 크게 금 등 단 어쩌고 여덟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 금은 궁중의복이나 큰스님의 가사장삼 등에 쓰이는 최상품이다. 특히 궁중에서는 금사 은사 따위를 넣은 비단을 오래전부터 써왔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처럼 헐벗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고대인들은요. 소전체가 있죠. 이미 수천년 전부터 이렇게 금실로 옷을 지어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금을 이렇게 실로 뽑는 기술이 있었는데 미개합니까? 그러니까 한자를 하면 겸손해진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아이들이 한자를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 근데 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나는 태생적으로 좀 그런 거니까 예외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 설득이 안 되면은 어른이고 뭐고 말을 도저히 안 들어먹어. 금상첨화 금이환향 금수강산할 때 쓰는 글자죠. 끝으로 손면 이어질 면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건 소전체가 없죠. 이 비단백 자체가 솜인데 이게 자꾸 비단으로만 쓰이니까 나중에 따로 만든 것으로 보이죠. 나 실이야. 근데 그걸로 비단 옷을 지었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단입니다. 다음은 솜을 넣고 이렇게 열을 만들듯 박음제를 한 누비옷, 누비이불 같은 거죠. 그리고 솜은 특징이 촘촘히 이렇게 엉겨있기 때문에 물에 쉽게 젖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탄력과 복원력이 뛰어나가지고 잘 끊어지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물샐 틈 없이 촘촘한 모양,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 모양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소못, 얽히다, 감기다, 이어지다, 끊어지지 않다. 면직물, 면봉, 주도, 면밀하다. 면면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책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책을 절판시킨다고 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겠죠. 김형기 청사 형님, 천부경 각골문입니다. 검증 부탁드립니다. 이 형님은 이게 없을 물자로 보고 이걸 갖다가 필순을 적용을 해가지고 천부경을 해석을 해놓은 건데 흥미롭죠? 재미있는 해석인데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봐보세요. 하지만은 이게 소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없을 물자 각골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게 각골문 천부경이라는 건데 이 글자는 쪼갤 썩자가 아니에요. 나무목이 없잖아. 그리고 이게 또 무슨 근본본이라고 해놨는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천부경 각골문은 해서로 쓴 것과 글자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각골문과 해석 둘 중에 하나는 구라겠죠. 보세요. 이런 유물 자체가 없잖아요. 박물관에서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돈 벌어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새로 쓰기도 아니고 글자가 옆으로 가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